오늘 미션 하러 가잖아 나 오늘 미션 하러 가잖아 나한테 있어서는 제일 힘든 미션 먹는 거 게다가 1인분도 못 먹는데 3인분이야 3인분 3인분이 씹다고 생각해? 난 나한테는 죽어 난 죽을.. 난 저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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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3인분 맞다고 들었지? 네 출발 출발 3인분이래 기본 3인분 3인분 맞죠? 맞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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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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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